안녕하세요 여러분! 팽이버섯 고소한 고춧가루 양념장 소시지 너무 맛있어 바삭한 대파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매콤한 라면을 좋아해요 너무 맛있어 꾸덕꾸덕 아.. 아.. 와. 매운 고춧가루 아... 흐음 흑흑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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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ez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감사합니다.